저성장기로 들어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이 출산율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0.84명이었는데 이 시기가 계속되면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 결피배 시대 이거에 맞게 우리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유럽도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보다 몇 배의 속도로 그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년 넘게 저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이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사람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과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렘 표정이지요. 오늘 재테크 강좌라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바른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런 표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성공해가지고요. 서울에 사냥 발령받아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준비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이 중앙일간지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교육과 좋고 평준화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저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급리 시대에는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성장 저금지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만 따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도를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아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척어놓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한 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잔여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또 이혼해,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암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에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어느 자료를 봤더니 서울에만 캥거루가 48만 5천명이 있대요. 그런데 캥거루가 이 말대로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데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 다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오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을 잡았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장금을 갈가먹는 자녀들. 몇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부는 나라가 없잖아요. 대학 경로금이 비싸다고 그날인데 미국 경로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경로금은 부모의 책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경로금 자기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질라면요. 이리저리 돈 집어다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예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원 주고 끝났어. 사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억대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사교육비. 제가요. 재작년에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에서요.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 애들한테 1년에 과외비로만 들어가는 돈이 3,360만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금 내야죠. 책도 사줘야죠. 옷도 사줘야죠. 빵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합니까? 자, 근데요. 문제는 50살, 60살, 70살까지 1억씩 연봉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거든요.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해요. 그래가지고 재취업을 하면요. 먼저 받던 직장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재취업 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죄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또 대학 들어가지. 그 다음에 결혼병 내야지. 그리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야지. 그래서요.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60이 넘어가지고 중산책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써가지고 과외비 쓰고 써가지고 이게 제대로 학교에 나와서 취업을 하면 상관없는데 재작년에 제가 일본의 가족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번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들을 과보하는 부모. 이런 제목이에요.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했대요. 지난 20년 불황으로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금년 3월에 일본의 대학 졸업한 애들. 여기 통계가 새롭고 나와서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3월에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이 96%예요. 일본은 지금 구인 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금년 2월에 졸업한 애들의 취업률이 몇 프로냐. 67% 대졸. 거기에는 군대 간 애들, 대원 간 애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되는데 밥 좀 잘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일단 취업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0, 80%였는데 58년 개때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3년 단위나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가 있다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냉혹한 사이에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이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 시험 잘 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험 봐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성장기에는요. 점점점 신규 채용이 줄어져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의사를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날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전문성. 둘째, 평판.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 먹었는가. 여기에 걸리면 끝이에요. 실제로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소팩.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실제로요. 재작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한 명 뽑는데 넘쳐. 결국 그중에서 4명을 최종 면접을 줬는데 스카이 법대 나완 애들 3명, 기타 대 1명. 결국 기타 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전에요.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진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근데요.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요.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의 마스터를 추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억도의 몽 받으면 다졌거든요. 나오니까 금방 딴 데 또 데려가더라고요. 걔는 8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변호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자가 1906년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만 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변호사가 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또 만 명 늘어나는데 8년. 또 만 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잖아요. 일감이 없어가지고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학시험의 문가에 제일 허탈하게 높은 데가 법대잖아요.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지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 선택 시계명. 이 기독교 정신에서 만드는 시계명이라는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만 해도 내가 하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는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에 300대에 그날 치는데 40대 후반에 명퇴한다고 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에만 틀림없다. 그런데 제가 40몇 년 직상으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수인이 있어야지.